혹시 시술 또는 성형 어떤 거 해보셨어요? 저는 이마필러 해봤어요. 이마필러요? 혹시 겪었던 부작용이 있으셨어요? 처음 해봤는데 제가 이마가 많이 꺼져가지고 CC가 많이 들어갔었는데 복귀가 이제 얼굴로 다 밑으로 눈부터 해서 다 내려와가지고 거의 돌고래 마냥 얼굴이 진짜 눈을 못 뜰 정도로 완전 부어있었던 적이 있어서 다음날 바로 염증 주사 맞으러 가고 약먹고 그랬었던 적이 있어요. 아 그럼 복귀로만 생각해나도 염증이셨던 거예요? 네 물론. 그러셨구나. 염증 주사 맞고 나서는 괜찮아졌어요? 바로는 안 됐고 한 일주일 동안은 거의 싱가폴도 진짜 없어지고 진짜 거의 잉크고래처럼 그렇게 있었어요.